자 여러분들은 수입와 함께하는 롤바타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아프리카를 보시는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경기 모두 다 재민이 있었어요 재민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판 약간 아쉽기도 해요 네 이달이 나가지 않았으면 대역전극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1승 1패 그쵸 마지막 경기에서 저희가 들고 있는 고추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제 판가름 됩니다 고추를 하나씩 준비해놨어요 제가 매운걸 못먹거든요 자 세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수입 할인상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인상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는 과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경기에 고추를 먹느냐 안 먹느냐 갈려집니다 굉장히 두렵네요 제기 아쉽을 나가고 있나요 네 아게 아니고 아까도 아프리카 트라비스 엘님이 오늘 개꿀잼이라고 되게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다행이에요 남자가 나와서 또 요즘에 지금 연속으로 남자 유저들이 나오는데 흥하고 있어서 굳이 이제 롤바타를 여성 유저로 한정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피디님께서 고추를 갖다 주셨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사실 저 그 이후 고추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원래 고추를 안 먹어서 정말 거짓말하는 그때의 고추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가 제가 그냥 할 거면 제가 다섯 개를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할 거면 다섯 개 먹고 아까 홀스 형님하고 그 선생님도 한 개씩 갖고 계셨는데 할 거면 남자 남자가 다섯 개 딱 걸고 하죠 뭘 다섯 개를 먹어 하나는 엄청 매워 어차피 매운 건 똑같은데 할 거면 화면 화면하게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만 먹을게요 저도 하나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겨야겠는데 그러면 아 지금 3픽인데 아 이번에 미드 한번 하고 싶은데 안 오겠죠 근데 뭐 3픽 정도면 어느 정도는 오 미드요 오 오 오 아 지금 1픽이 가고 싶은 라인 말씀해 저런 사람이 진짜 멋있죠 저 배치 7승 2패 중이요 이렇게 한 번 어필 한 번 하고 네 아 제발 저 2픽이 정글 나왔네요 2필 정글 한다고 1픽이 미드만 안 간다면 미드는 갈 수 있겠네요 미드를 모르고 미드 가면 뭐가 하실 거예요? 아 캐릭터에 있는 아 르블랑 벤이 있구나 르블랑 음랑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아 아니면 저는 어! 아 깜짝이야 탑 간다고 아그래서 판테온을 할까 아니면은 어 록스가 없 안돼 역즈가 없군요 안돼 그러면 피즈 피즈나 판테온 피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테온 추천드립니다 판테온이요? 탑에 혹시 AD가 나올까봐 탑N이 요즘 탑N이 많이 하죠 N이면 피들도 나쁘진 않아요 탈론이면 탈론이면 판테온이 좋지 않나요? 탈론이면 판테온이 붙어볼 만하죠 네 판테온으로 가시죠 괜찮아요 가린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자 눈은 뭘 드릴까요 판테온은 뭔가 공격력 방어력 많아? 마방 포기하고 여기서 아 좋네요 나름 빵테는 제가 좀 21구 가면 되요 빵테 정글에서 이거네 네 그거 가면 되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스킨 스킨 네 좋구요 이름이돈 판테온 올 손님은 스킨은 주로 못 끼시는지 판테온 하실때 저는 판테온 올스킨이라 하하하하 돌려가면서 판테온이 탈론 핑화를 꼭 써야 돼요 6렙에 킬 당하면 안되고 또 핑화를 들고 있으면 탈론이 숨을 못 쉬게 할 수는 있는데 한번 말리면 판테온도 숨을 못 쉽니다 아 역으로 지금 초반에 아 이거 초반템을 어떻게 가야될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건 플라스크거든요 플라스크가 제일 무난하죠 플라스크 세력포션 2개 만화포션 하나 아니면 기다려서 3포션에 만화포션 하나 탈론여가 라인저에서 팍색이 하고싶은 워익이라 정글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여기 홀스님 두 분이 계시네요 이거는 세분이 다 있네요 가렌 나름 빵테는 드레이븐 드레이븐 드레이븐이 상대 스와퍼지 쓰레쉬라 굉장히 힘들수도 있는데 차라리 베인이 낫죠 드레이븐 보다 차라리 베인이 낫긴 한데 저는 둘 다 별로긴 하네요 마일파이트 알리스타 케이틀린 좋죠 이러면 판테온이 좀 힘 받을 수 있는 알리스타가 또 호응이 좋잖아요 보통 갱 갔을 때 아 베인 아이디가 옆구르기였는데 지금 봤네요 제가 옆구르기였네 조합은 할만합니다 아이고 리달리가 살짝 아 샤코 이러면 힘든데 샤코는 3레벨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할거고 아 제발 아 이거는 아쉽네요 다치가 아니요 다치는 없습니다 다치는 없어요 네 아 이러면은 진짜 어우 좀 몽사려야겠네 일단 사려야 되는데 아 느낌이 안 좋네요 근데 판테온이 라인전에서 사리는 챔프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들어가고 딜넣고 그렇죠 그런게 아니죠 라인 밀고 로밍 가고 그냥 이래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 좋은 점은 상대가 오레이드입니다 워익이 만약에 방템만 간다면 죽진 않겠죠 아 이거 진짜 고축박인데요 이거 근데 탑은 가렌이 애니를 상대로 이제 아마 미드 애니 탑 판테온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판테온이면은 가렌이 뭘 할 수 있는데 애니면은 진짜 할게 없거든요 숨도 못 쉰 거 아닌가요? 진짜 숨도 못 쉴 거예요 애니가 잘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CS도 뭐 뭐 경험처럼 먹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탈런 탑은 밀고 좀 사려야 되나 아 샤코가 부담스럽네 그러니까요 지금 라인전 다 센데 샤코때문에 제 생각에는 샤코는 3렙 미드 3렙 갱만 조심하면 어느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 사실 좀 미드 자신 있어가지고 고추 5개라고 좀 질러봤는데 아 이거 각이 안 좋은데 아 우리 골드 없나 골드? 아 연결 세마시안 어 연결 어 아 언냉 또 나름 입장에 실버 입장에서는 또 브론즈하고 언냉 정도는 좀 무시해줄 수 있잖아요 아 뭐 그렇죠 자기보다 밑에 있으면 그럴 수 있죠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아쉽네요 아 그런데 샤코가 저 말을 들었네 그렇죠 샤코들이 네 샤코들이 저렇게 많이 들으니까 그렇죠 거의 정석이 정석이라고 봐도 되죠 이러면 워익이 버프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아 버프 먹고 바로 샤코는 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샤코는 엄청 빠르게 먹잖아요 네 점화 들고 바로 싸우면 아 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또 정글도 계속 봐줘야될 것 같은데 이게 카정을 방지하는 법은 하나가 있긴 한데 1분 45초에 저희 팀 정글 들어오는 입구에 와드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아 저희 쪽 저희 쪽이면 블루 쪽인가요 아니면 레드 쪽이죠 레드 쪽으로요 저기 3거리 레드에 레이스로 들어온 쪽에서 박아주시면 되는데 수정 플러스 그니까요 네 그거 사시면 됩니다 그거 포션 두 개 만화 포션 하나 사세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상황 보고 시간 만약에 여유 좀 있으면 집에 가서 포션 하나 더 사고 네 아니면은 뭐 아 스킨에 지금 어 그래 우리 스킨이구나 오호 자 지금 어 애니가 스킨이야 요즘에 판테온 요즘에 Q 하나 찍고 2섬마 하나요? 무조건 뭐 Q는 두 개 찍어야 되는데 2섬마가 제일 무조건이라 그렇죠 2섬마가 좋긴 하죠 정글 판테온만 하다보니까 나는 권웅정이다 Q를 두 개 정도 찍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Q로 계속 라인전 던져 던져서 아 견제를 이건 무조건 첫 스킬 Q 찍으세요 첫 스킬이요 W 말고 네 무조건 Q 찍으세요 그냥 여기서 라인전에서 W 찍으면 망해요 저번에 들어와 아 너땜에 걸렸잖아 저 탈론 한 번 눌러보실래요? 룬 좀 한 번 볼까요? N이라고 생각하고 아 다 들고 왔네요 아 여기까지 어씨 집에 가야지 네 좋구요 이게 제 생각엔 집에 갔다 하면 1분 45초에 와드를 박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니까 포션 하나 더 사면 집 가는 건 상관없는데 포션 하나 더 사면 박아줄 수가 없어요 일단 괜찮아요 또 마나 마나 룬을 껴가지고 스킬 하나 정도 더 날릴 수 있거든요 여기 와도 안 박아도 되겠죠 거기 말고 거기 지금 우리 쪽 네 그쪽 거기다가 지금 거기 지금 그 자리 판테오 서있는 자리 45초에 박아서 45초에 네 자 그러면 움직이면서 박아야 최소한의 동선을 이용해서 뒷쯤에서 걸어오면서 43초 쯤에 누르고 가면서 야 완벽하다 아 가속도를 이용하네 역시 선생님 역시 교사님은 다릅니다 가속도를 이용하시네 어 좋구요 굳이 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큐 큐 큐 난리시고 평타도 섞어주고 어 좋아요 그럼 빠져 미니언이 때리니까 니눈한테 쭉 빠져 미니언 받으면 안돼 쭉 뒤로 뒤로 네 미니언 어그로만 빼주시고 다시 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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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이제는 무조건 이제는 승기를 잡은거에요 제가 저렇게 큐 사관이 들어올 때만 네 그렇게 던져주시고 지금 플라스크 하나 네 플라스크 하나 미리 하나 먹어주죠 플라스크 2렙을 빨리 찍고 그 2렙은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탈론이 빠릅니다 이거 미니언 계속 평탈 쳐주세요 오우 무빙 좋아요 저들의 운명 오 좋아요 W 찍으시고 Q 던지면서 W W W W 아 그럼 하셔도 됐는데 미니언이 많아서 좀 쫄았어 네 미니언 많으면 일단 안하는게 제일 좋겠네요 이게 한번 체력 빠져가지고 큐큐큐큐 아 할 거 어 괜찮아요 방금 때는 그 정도면 딜교 할만하지 않나요? 딜교 할만하지 않나요? 탈론이 어느정도 하는지 이 동네가 이제 실력 차이가 좀 두긴 한데 어느정도 하는지 모르니까 아 아 아 대폭 괜찮아요 괜찮아요 탈론 W만 안 맞으면 쉽게 갈 수 있겠네요 탈론이 오 좋구요 Q 하나씩 던지고 3레벨이면 Q 하나 더 찍을게요 아 오 좋아요 지금은 좋아요 따라가서 그냥 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Q 전멸평 아 나쁘지 않았어요 전멸이랑 이그나이트 바꾼거는 네 점화 쓴 쪽이 이득입니다 왜냐면 점화가 쿨이 더 짧거든요 라인 빨리 밀고 밀고 네 미세요 계속 미세요 아 어쨌든 밀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탈론 어 집에 안갔네요 이거 전멸 이거 4렙 4렙 찍고서 전멸스턴하면서 아이고 어 죽어주러 왔네 얘가 때리시고 일단은 워익 쪽으로 가요 워익 쪽으로 으아 이거 왜 탈론 킬이죠 점화를 썼나보네 탈론이 오케이 점화까지 뺐어 좋아 이거 두개 할까요 네네 그거 두개 사세요 그거 하나 더 안 되는구나 와드 하나 사세요 와드 그냥 와드? 네 하나만 사세요 네 그냥 와드로 좀 멀리다 박으면 샤코 동산을 볼 수 있거든요 예 네 믿으러 가시고 자 구경 좀 해봅시다 좋아 아우 좋아 나쁘지 않네요 근데 바투비가 니달리 써보신데 창을 잘 맞추나봐요 제인이 이기고 있네요 저 피가 없네요 제 아 근데 애니가 마나가 빵이네요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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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10개 지고 있다고요 가렌한테 근데 왜 레벨이 지져? 밀고 있는거 같은데 애니가 경험치도 못먹고 있었나본데요 이건 지금 민현이 많아서 그냥 싸우면 이깁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다 올려 아 거기까지만 방패이 찌롱 이 네 이는 그냥 써주시면 돼요 아 맞다 이 있었지 응 위쪽으로 와드 위에 박을까 아래 박을까요 저기 언덕 위쪽에 박으세요 내가 거기 위쪽에다 저기에 좀 보이게 박아도 돼 아 조금 더 위에다 박으셔도 됐는데 네 이거 지금 딜교환하면 이기는데요 그냥 팔로는 저거 하나에요 롱스드가 그래서 딜교환하시면 이기는 플라스크 지금 드시고 네 이쯤... 아이고 괜찮아 이제부터 이쯤 드시면 돼요 Q 섬마 말고요? 네네네 아 그래요? 오오 무조건 Q 섬마인줄 알았어요 E가 주 딜이에요 네 E가 엄청 세요 아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Q 계속 던지시고 더 나가지마 Q만 견제로 툭툭 던져서 체력을 오우 바텀 좋아요 Q도 던지시고 오면은 CS 버그로 오면은 바로 Q 그 미니언이랑 겹쳐서 무빙하지마시고요 그러면은 미니언이랑 같이 맞으니까 무조건 맞을거거든요 미니언도 주면서 바텀 좋고요 플라스크 먹어야돼 이거 지금 플라스크 말고 1번걸로 드세요 마마는 어느정도 많이 있으니까 그 플라스크는 조금 늦게 뭐지? 조금밖에 안차서 되게 늦게 차거든요 시간은 같은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미니언이랑 안겹쳐있으면 같이 맞을일이 없거든요 탈론은 미니언을 버리거나 아니면 판텀을 때리거나 두 중에 하나 해야되는데 그럼 어쨌든 디나이 앞으로 쭉 디나이 손해는 발생하는거라 좀더 앞으로 네 앞에서 Q 사거리가 지네 또 1번 드시고 궁 궁찍으시고 아 지금 CS CS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긴장되네요 네 드시고 탈론도 플라스크 갔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플라스크 두개 Q 부투만 이겨요 아 네 지금은 미속이 안되네 이번 라인까지 아니다 잠 조금 더 먹어보죠 제가 CS 먹으러 올 때 우리 미니언 체력을 보세요 CS를 먹으러 스킬을 쓰러 올 때 빠져가지고 Q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E 그렇죠 나이스 됐어요 빼 빼 빼 좋아요 플라스크 드시고 이거 탈론 다음번에 킬 나오거든요 네 샤코 샤코 온다 6렙 6렙이니까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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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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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그냥 쭉 빼요 탈론도 6렙 돼서 딱 호응할 수 있습니다 네 집 가서 야만의 몽둥이랑 핑크와도 하나 사오죠 여기서 한번 죽으면 힘이 쭉 빠져요 어 이거 근데 아 욕심부렸나 어 근데 아니 안가도 될 것 같아요 킬각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자꾸 이미 빠졌거든요 플라스크 하나 더 먹고 플라스크 드세요 플라스크 드세요 전멸이 전멸 생각 안해도 돼요 아쉽네 CS CS 아 그거 먹을 때 딱 그것만 안 맞으면은 제가 CS 먹으러 온단 말이야 예 고것만 딱 보면 되는데 이게 CS 먹으러 올 거예요 대포미니언은 무조건 먹으러 옵니다 네 대포미니언은 먹으러 옵니다 대포미니언 먹으러 와요 그때가 킬각이에요 아 킬까지는 저거 일단 탱크 먹어야 돼요 와 바텀 옆에 샤쿠 옆에 샤쿠 옆에 샤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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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타겠는데요 쭉 빼세요 다시 앞으로 다시 앞으로 샤쿠 저기 보이니까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아니 앞으로 가요 안 빼도 돼요 이거 탈론 만화 없으면 싸우세요 싸우세요 나이스 Q W 2 2 앞으로 가서 Q 아이고 딱 전멸풀이 돌았네요 망가 이거 아니 아니요 빼셔야 돼요 그냥 죽였다 근데 좋아 W W W 2 2 Q 한번만 더 아아 Q 던졌어 민혈빡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야만의 몽둥이 사시고 네 그리고 저는 저였으면 곱게인 하나 더 갔거든요 홀스님은 어떻게 하신건가요 그냥 방간으로 가도 돼요 가죠 이렇게 가죠 아 신방은 없어서 지금은 이게 히드라도 괜찮고 네 저는 히드라 가라고 하려고 했어요 히드라도 좋아요 어차피 밀고 로밍 가는게 좋으니까 궁을 아 이거 바텀쪽 한번 봐줄 수 있겠는데요 니달리가 로밍 타이밍이라 어쨌든 라인은 우리쪽으로 밀릴거거든요 음 어 싸우러간다 싸우러간다 이거 바텀쪽으로 가시면 될거 같은데요 궁 한번 가세요 어우 좋다 이거 더 더 더 더 아니 그만 지달려 다이브 가능할거 같은데요 다이브 굳이 유리한데 굳이 다이브를 돼요 돼요 탈론 미드에 보였어요 가세요 가세요 가자 죽여버려 전멸도 있습니다 전멸 W 어 이거 멈췄다 멈췄다 나이스 나이스 미드로 가세요 어 샤코옵니다 그쪽으로 말고 타워쪽에 우리팀 있잖아요 아니 됐어요 괜찮아 괜찮아 미드가 미드가 그쪽 약간 위험해 어 탈론 보인다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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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샤코옵인데 거기로 가시면 안되죠 아니 저 완드해서 어 이거 싸워보자 탈론이랑 빠지네요 이거 3번 드세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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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버션 3번 3번 2 찍으시고 2 2 탈론 좋아 블루 먹으러 가지 안돼 야 안돼 그렇지 2 찍으세요 일단 찍어요 스킬 찍어요 아 니달리 잘했다 아 저거 한번 조심하세요 아니 미드 밀어요 그냥 미드 밀어요 미드 밀어요 네 미드 밀어요 일단 샤코가 안보이니까 샤코는 잡혔는데 미드를 밀고 탈론을 좀 괴롭혀야 되거든요 아 애니가 지금 아 괜찮아요 애니는 좀 망해도 됩니다 플라스크 드시고 플라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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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플라스크 네 먹고 있습니다 됐다 저 들어가지 말고 이거 점화 돌면은 그냥 저피 정도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어 탈론은 일단 점멸이 없어요 아까 써갖고 한 큐 한번만 딱 돌면 큐 오 좋구요 이제 이거 그냥 전말 W, Q 이해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대포미니언 먹으러 오는게 기회에요 대포미니언 올 때 뒤에 좀 꼬셔 대포미니언 올 때 뒤에 좀 꼬셔 대포미니언 올거야 샤코가 보인다 샤코가 보인다 대포 괜찮아요 니달리가 미드쪽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큐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슬래시 x3 슬래시 x3 슬래시 x2 W 오케이 도망쳐 x2 힐 으으 근데 이거 바텀 듀오가 다 잡는 각이거든요 어 다 잡았다 이거 됐다 어시 x3 어 어시가 없어 왜 아 쟤는 안 때렸구나 롱소드 하나에 신발 하나 사진 예 신발이 그게 저보다 더 길더라구요 핑크와드 x2 핑크와드 핑과 이제 무조건 핑하이 있어야 돼요 네 피마를 3번으로 딱 놓고 오 잡았다 나이스! 용까지 먹어주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탑 한 번 볼까요? 미드 밀고 있으니까 가렌템? 어 이거 궁 한 번 가보죠 가렌템 한 번 보죠 템 얘는 선파를 가는데요? 선파를 애니 상대로 정령 영상이나 그걸 먼저 가는게 좋은데 어 이거 궁가면 잡겠네요 이거 잠시만요 아 근데 가렌 쭉 빼네요 미드로 그냥 가시죠 너무 많이 뺐어요 가렌 이거 궁에다 미드로 궁 한 번 떨어지죠 거기로 얘들아 좀 봐줘 니달리아 아이고 어 스톤 죽었다 얘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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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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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실버라 그런지 점화를 써버렸네요 아 괜찮아요 점화는 무조건 쓰는게 클 돌 때마다 아 이 찍으시라니까 아 맞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어 쟤 죽여 죽여 빙하 있는데 빙하 있는데 빙하 있는데 바보래요 오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빙하가 거기 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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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좋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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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니가 자 한번 땡길려고 해봐 피해주고 일로와 더 가까이 와 사거리에만 들어와 좀만 이유로 오면은 아 안되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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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엄청 쎄요 이게 이가 섬마가 아니여서 좀 더 약한건데 이가 두개밖에 안지켰는데 저정도입니다 살짝 집타이밍을 잘 못잡았는데 이를 긁어봐 먼저 들어가는거는 들어가면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밀고 가시죠 집집집 딱 집타이밍입니다 티아메 사시고 그러니까 블루를 안주네 그렇네 건방진 자식 건방진 워익 자식 티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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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히드라 하리팀 네 그거랑 롱소드 하나랑 핑크와드 핑크와드 아까 눈에 핑크와드 이득 많이 봤죠 아하 이번판은 너무 순조롭게 근데 저 바텀 잠깐 봐줄까요 바텀에 샤코가는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 탈론이랑 다같이 가는거 같은데 찍어주고 리듬 일단 저 바텀으로 가세요 바텀으로 바텀으로 네 아하 이거 샤코도 가는거라 무조건 도와줘야되거든요 공 군대 어이구 쟤 보이는데 저거 어허 외부 못봤나봐요 베인이 좋아 위네 뒤에겁니다 뒤에거 이속 W 아 W 그만 아 아 아 아 아 블라스크 드시고 드시고 계세요 아이고 맞으면 안돼요 지금 니달리가 옆에서 킬각을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킬각 없거든요 미드로 가세요 미드로 여기 있어서 할게 없습니다 어 어 저 탈론? W W W 아 벽에 딱 붙으면 W 써지지 않나요? 안보 시야에서 사라져가지고 야 일로 쫙 어 됐다 됐다 더블 더블 야 안다 아이씨 아이씨 거기 대기해봐요 거기 와드 없는거 같은데요? 네 와드 없네 대기해봐요 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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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 아 걸렸다 아 이게 있네 이게 어 와드 있나보네 거기 어 이거 더블려면 잡을 수 있겠는데요 샤크? 저 유인하는거 같아요 뭔가 꼬시고 있는거 같은데 자 때려 이거 안떼주세요 아 미드 아시죠 예 아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는데요 지금 아니 괜찮아요 근데 뭐 어쨌든 상대방도 똑같이 여기 계속 그거 했었잖아요 대치했었잖아 파워 언제 밀었지 2,2 찍으시고 네 미드 같이 미시면 될거 같네요 베인이랑 이거 스턴만 걸어주면 베인이 가렘 빼고는 다 그 스턴 시간 안에 죽일 수 있을거 같거든요 어 미드 같이 미세요 미드 같이 미시고 거기 거기다 핑어 하나 박으세요 거기다 아니 근데 블루루야 이거 마나 어차피 프리신대요 뭐 그 스턴해요 스턴해요 스턴하면 잡음 어허 어허 이걸 베인니? 아니 저 공격 어글 안먹었어요 좋아 네 만족합니다 으쌰 아 뭐야 쿡이었구나 W, Q, E 화면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베이크였다 가렘옵니다 가렘옵니다 가렘 도망가야되요 사운데도 깨시고 일단 배밋나밋 그만 던지고 오오오 배밋나밋 아 오오오 야 베인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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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빼 베인아 무한이공이세요 베인이를 버릴 수 없어요 아 잘 빠졌는데 잘했는데 베인 여태까지 잘하다가 한 번씩 써요 히드라 집 가서 히드라 사시죠 어 근데 액티브 아이템 잘 쓰시네요 아 저요? 네 아 이것만 쓸 줄 알아요 딴가멘 2번밖에 못써서 액티브는 두 개 이상 안써요 두 개 안써요 한 개만 써요 히드라 히드라 네 히드라 나오구요 그 핑크와드 하나 사시고 네 뭐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아 블루 블루 진짜 내가 먹어야겠다 블루 그냥 혼자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잘 먹잖아요 어 니달리 아니야 아니야 갑니다 핑 갑니다 핑 쥐 누르고 오른쪽 아 이건 너무 혁시가하나 어 오오오오 트롤킬러 맨 트롤킬러 맨 3 저건 줘요 저건 리시 오 좋구요 상부상조 일단은 탈론이 활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바텀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텀 지금 싸우고 있긴 한데 아이고 저 애니님이 약간 이거 불안하게 탈론이 좀 킬 저거 지금 탑 봐주세요 탑 봐주세요 니달리 니달리 네 궁은 뛰지 말고 그냥 걸어놔도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못잡아요 지금 한명이서는 가렌이 로아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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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 왼님 궁이쨰 왼님 궍요 와우 O 왼님 궁있어요 궁 對不對 아니 아니 이거 궁 찍어요 궁 11레벨 궁 찍어요 갑니다 핑 갑니다 핑 스트레시 W 안썼습니다 저걸 기다렸습니다 W 나이스 끝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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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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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드래곤 두드라곤 좋구요 방금전에 W 참은거 좋았어요 샤쿠샤쿠샤쿠샤쿠샤쿠 이속이 빨라졌지 어 뭐야 분신이 둘이야 W W W 나이스 25원 분신 죽였구요 이속 빨리 받쳐야겠어 그렇지 스턴 나이스 스턴 연계 종료 500원 474원 20분 썬앤드 나오겠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깔끔한데 깔끔 그 자체네요 60 나른데 이거 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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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피해주고 아아 롤 최고의 CC기 그러네 최고의 CC인데 다달려오네 다달려와 그냥 으악 욕심이 과했네요 욕심이 과한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욕심 낼 수 밖에 없는거야 최후의 속삭임 최후의 속삭임 최후의 속삭임이요? 그거 두개 사시고 그거 뭐 기동용으로 가실까요? 아니요 자꾸 사거리 한다고 치니까 짜증나는 것 같다 근데 D이야 판테오는 그쵸 그럼 궁으로 간다며 사거리 없는앤 포기해 아 고 라인에서 살짝 이렇게 탁 탁 탁 알잖아요 사거리고 탁 대면 그러면 하나 되돌리기 해보세요 되돌리기 그 다음에 버디버디 신발 날개 신발 맨 오른쪽 맨 오른쪽 그게 전투중에도 이승이 빨라서 오케이 좀만 버텨 그거에 업그레이드 미첩성 찍어버려 피가 좋구요 네 피가 두개 정도 두개? 네 7킬 4데스 4어시 아 KTA가 생각보다 별론데요 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그 탈론이랑 많이 바꿔져가지고 디스가지고 나온거고 그리고 샤코가 미드를 엄청 막았잖아요 맞아 아 이거 재밌는데 제발 탈론 좀 홍해 아니요 쓰지마요 쓰지마요 쟤네들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자 이거 정별빼네 애니는 왜 안죽이죠 쟤네가 니달리부터 죽이네 가주세요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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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니달리님 제발요 어 야 야 저새끼들이 아아 왜 쟤네들이 뭘 잘한거 쟤네들은 자기네 본짓만 한건데 잘한거가지고 어 이거 한번 잡아보죠 저기 탑으로 가죠 탑으로 아니다 아니다 저기 징크스한테 궁 뒤로 뒤로 억제이 쪽으로 네 궁 써요 가자 넌 이미 죽어있다 아아 좋다 나이스 아니 근데 쓰레쉬가 엄청 잘하네요 네? 전멸 W 아 안된다 안된다 너무 멀다 그걸 봐주네요 그러면 그럴때는 E만 살짝살짝 E만 먼저 살짝살짝 어 이거 샤코한테 스턴 아이고 Yippor 돌았어요 아 끈겄어요 빼요x4 아이고 정말 아깄습니다 이게 좀 같이 모여서가면 끝낼 수 있을거 같은데요 같이 모여서 바텀가죠 한번 치시죠 세팅 이게 W를 쓰면 그다음부터는 와우 W moved through 좁이거나 죽거나 어 그냥 E를 긁어 아이고 안 맞았는데 자 이제 엄청 약하네요 징크스가 딜이 없는데요 서렌 도 안치고 자 2로 심장 척차로 먼저 쓱 긁어보고 체력이 걔네들이 안에 들어와서 체력이 빠지면 땡큐가 안 빠지면 내가 죽는 걸 뭐 W가 있어서 죽지는 않거든요 W를 무조건 쓰면 안돼!! 갈린다 갈려 애들 도망가 역구 먹고 불로 먹고 10초 10초면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요 5초 4초 3초 2초 뒷쪽은 살짝 뒤쪽으로 네 거기다가 안 돼 제발 제대로 떨어진다 괜찮아 괜찮아 체로 차다니기 때문에 내다 버린 점멸 게임 끝내줘 게임 끝낼 수 있겠네요 샤코랑 탈롬 밖에 없으니까 벌써 아 좋아요 밀어요 밀어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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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들어오면 빈과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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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뭐하겠노 흐들아 세븐 위아래 수고염 수고 베인이 죽일려고 하나 와우 와우 애니군 기범 가렌이 베인한테 진짜 약해요 팔아요 다 팔아요 템 세탁 아 어이구 아 즐기네 자 와아 오우 억제기 지금은 뭐 아 이게 억제기가 나오네 갑보가 때리고 있습니다 억제기 자 한번 갑시다 그 탐방킬은 먹었는데 와우 애니도 세긴 하네요 이거 쓰레시가 약한건가 안돼 제발 역사의 중심엔 내가 있고싶다고 일러지마 도움이 가나요 미리 가있습니다 더 빼 얘들아 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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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B Q 안녕 W 5초 4 3 2 1 이 길 샷코 샷코 보세요 샷코 아 아니요 이길로 주준다 아우 도망가 아 왜 뭐에요 이게 아 일단 루비수정 하나 사시죠 야만의 몽둥이 아 네 그걸로 아 이걸 역전당하진 않겠지 설마요 아까 전판이 떠오르는데요 전판의 나의 모습 보는거 같애 탈론 진내 할수있어 격려해주고 근데 징크스가 너무 커가지고 역전이 안나올거에요 진짜 너무 약해요 쟤는 네 다른 애들은 뭐 딸피는 죽일수 있긴한데 쟤는 그것도 못하거든요 너무 약해갖고 좋아요 이게 오래하면 솔직히 짜증나거든요 어우 니달리가 14렙이에요 어 그 저 지금 8승 2 이거 이기면 8승 2패 어 뭐가 나오지 어 난생처음 골드 배치골드 골드가 제가 처음에 한 5연승하고 1패하고 그랬거든요 골드가 애니님 굶기 상태가 2번째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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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탈론 탈론 장난 그만하고 와 저 엄청쎄 저만 거시고 탈론 네 오케이 2 오케이 넥서스 쳐요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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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치세요 제발 8승 2패 8승 2패 8승 2패 8승 2패 8승 2패입니다 굉장하시네요 이거 누르면 나오나요 네 제발 자 옥동에 배치는 브로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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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아 8승 2패 브로우치 야 자 오늘 되게 재밌었는데 오늘 같이 게임해본 소감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나이스게임TV 제가 12년도 2월 말인가 3월 초였을거에요 전라도에 기숙산으로 들어간다고 공부한다고 지금 거의 3년 3년 됐죠 3년만 너무 재밌고요 낱게임도 이렇게 커져가지고 너무 깜짝 놀랬고 더 커졌으면 좋겠고 네 아 방송 오랜만에 재밌네요 아 욕심나네 퇴근하고 또 집에서 아 욕심나네 선생님이라 이게 참 제약이 많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꿈이 그거였거든요 군대가기 전에 퇴근하고 집에서 이제 방송을 취미로 하는게 사실은 뭐 선생님이 욕 안하고 뭐 조곤조곤 재밌게 방송하면 그것도 뭐 학생들하고 또 소통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별풍선만 안 받으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또 투자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별풍선 받으면 안 되니까 별풍선 쓰지 말라고 하면서 한번 좀 3월에 바빠서 이제 조금 적응되고 하면은 심심치 않게 저에서 가끔씩 틀어봐야겠네요 음 그러네 근데 또 괜히 그거 해가지고 학교에서 또 괜히 구설수 오를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황모 선생님이시죠 네 아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말을 안들어도 꾹 참고 꿋꿋하게 많은걸 배워갑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칭찬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역시 선생은 그러니까 애들도 이걸 알아야 돼 아니 다른 사람들 시청자분들도 네 선생 아니 뭐 초등학교 그거 어려운 거 뭐 가르치고 이게 가르치는 거랑 네 다르잖아요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게 또 다르죠 네 근데 또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해주셔서 잘했어요 그거죠 네 그렇죠 하하하하하하 그렇게 하וח 바르기에 하비 맞아야돼 하비맞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청추라람 하겠습니다. 오늘 목동 참 스승님 초등학교 6학년 단위선생님 목동 브론즈. 내답을 아 죄송합니다. 진짜 미치겠네. 내답을. 집에 가서 하면 멘탈 못잡아가지고 실버 승격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오랜만에 봐서 나도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학교에서 진짜 우리 어린이들 잘 가르쳐주시기를 꼭 인성교육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우리 목동선생님반 어린이들만큼은 정말 패드립하지 말고 패드립은 정말 안됩니다. 1배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잘 가르쳐서 좋은 우리나라의 인재로 잘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브론즈 8승 2패 8승 2패 상상도 못했네요. 브론즈 자 오늘 어쨌든 남자가 나왔지만 저희 옛날에 카우스 할 때 해설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던 목동 친구였는데 너무 재밌어서 게임 내용이 워낙 재밌었고 그리고 팀원들 막 멘탈 잡아주면서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이랑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말씀도 잘하셔서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 굉장히 재밌어. 꿀잼 오랜만에 꿀잼 롤바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황모 선생님도 개인 방송하니까 황모 선생님 제 것도 좀 많이 와주세요. 어떻게 검색하면 돼요? 그냥 황모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좀 친한 누님이 계신데 그분이 방송을 하는데 제가 여기 나온다니까 말 좀 해달라고 검색원을 항아라고 치시면 됩니다. 항아리 할 때 항아 항아 그분도 방송? 네. 아 역핸비제이? 그렇죠. 아 그래요? 몸매? 롤도 하시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황모 검색하셔서 아프리카 개인 방송도 황모 선생님도 많이 하니까 항아님도 많이 봐주시고 항아님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더 재밌는 롤바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